자기가 왜 화를 내? 술버릇이 아니면 뭡니까? 술버릇 아니... 됐고, 난 적어도 그쪽처럼 비겁하진 않아요. 난 내 마음에 충실하지. 나야말로요. 그쪽이요? 그쪽은 한순간도 진심... 문제제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? 내가 전 와이프 앞에서 흔들리기라도 했다는 거예요? 아니라고요?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물론, 당황이야 했죠.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는 거 깜빡했으면서? 고백하려고 찾아갔는데, 전 와이프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세상 어느 남자가 태어납니까? 다 망쳐버릴까 봐 불안하고 두렵고... 아... 예, 못 데려다줘서 그거는 미안해요. 뭐라고요? 미안하다고요. 아니, 그거 말고 고백하려고 했다고요? 아니면, 거기로 내가 왜 갑니까?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. 그러면 내 자존감이 이렇게 바닥을 치진 않았... 이제 답이 됐어요? 문을 열어 시간을 두드려 나를 비추는 그대에게 봄날이 될게요 emotions, 너는 왜 이렇게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?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바닥을 치진 않았어요? 내 맘에 안겨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